18개월째 지금 가출 중에 있는데 다섯 번째로 쏘는 거야. 부모를 막이라고 그러고 막 져줄 수 없다고 그러고. 내 새끼 내놔. 남의 자식은 없어서 왔다. 이게 사는 게 지옥이에요. 정말 이 땅에서 지옥도가 펼쳐지는 거예요. 제 아내가 또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또 지옥의 구름통으로 다시 끌고 들어온다는 자체가. 영화가 자체가 안 되니까. 신천지랑 싸울 때. 지옥 사회를 떠나가라. 이리 같이 여러분들에게 수급이 시작됩니다. 돌아온 날까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